앞으로 침전을 하려면은 요 효자손 효자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효자손 요걸 요걸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좋은 산삼을 캘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당장 준비하실 애들 좋은 산삼 캐시려면은 안녕하세요 약초군 이원설 입니다 오늘도 며칠째 계속 산삼을 캐기 위해 산을 오르는데 그동안 산삼을 발견하지 못하고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촌뚝이 형님 그리고 훈 형님과 함께 산을 오릅니다 아우 먹고 산다 뭐 시원하면 좋겠네 여기 어우 미끄럽다 이게 좀 마시고 아하 시원해 아 시원해 야 이 풀이 너무 커가지고 쉽지 않겄다 아 그러게 산삼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살펴봐 그 옆에 또 난 이쪽으로 줍고 와볼게 그래 나 이쪽으로 가봐봐 연락해 네 이 오래 걸리도 몇번째 이게 탈들과는 오장 온종일 꽉이네 그냥 내가 그럼 그거 산삼이 쉽게 보이겠어 내가 내가 지난번에 신랑님한테 고사까지 했는데도 안 보여줘 안 보여줘 하 신랑님도 무심하시다 오 설마 오늘 도대가 보일지 모르니까 한번 돌아보자고 한번 여기 여기 너덜지 내려가가지고 위험하니까 조절히 내려가야 돼 그래 발이 많아 발이 익히 듣기 조심하고 미끄러우니까 돌아서 내려가더라 이쪽으로 돌아 내려갔네 이쪽으로 돌아가자 옆으로 사서야 옆으로 이렇게 발 내려가서 난 조심할 테니까 형님 조심해 자리힘도 없는 사람이 자리힘이 하나 더 나집니다 오 저기 산삼이 있네요 아 여기 있죠 4곳짜리 산삼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4곳짜리 1뿌리 있습니다. 한곳에서 4곳짜리 산산 2뿌리 발견을 하는데 이건 해발이 높은 곳이라 그런지 잎이 활짝 펴지지 않았군요. 제가 산산을 발견했고 오늘 함께 온 형님께 제가 있는 위치를 전화로 알립니다. 전화 끊고 전화 끊고 소리 질러봐. 어이 형님! 형님! 어 이쪽이야! 이쪽 와봐! 여기야 여기! 여기야 조심해 조심해 여기 두 뿔이 있고 여기 두 뿔이 있고 아 여기도 한 뿔이 있네 산구 야 이건 잎이 엄청나요 일단 산구 산구 여기 되어있고 이건 높은 산이라 그러는데 잎이 확인해봐야죠 잠깐만 여기 단풍나무 사이에 있죠 좀 사이에 아 여기 세 뿔이 많이 나네 세 뿔이 이봐 여기 또 있다 어디? 여기여기 야 5구야 5구 이거 어디? 이러봐 이러봐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야 이거 5구네 한 나무 잎에 가려져 있어요 야 5구네 그래서 여기서 산구 4구 5구 다 나오네 다 나오네 그거 야 얘는 아마 이건 오래된 삶인데 이건 뭐 삶이면 저거 뭐 쪽이 있어야 되는데 에? 아 몰라요 캘바야 알아 캘바야 아 그럼 오늘 여기서 이 주변 하나 다 줘 저거 뭐까지? 아 여기서 총 몇 뿌리 방향이 나요 몇 뿌리? 여기엔 지가 날라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에다 가봐야만 여기다 난 이런데보면 꼭 젊은 거 봐야되거든 아 이 손님 이거 4구 4구 아니 5구 아니 5구 아니 5구 5구잖아 봐 5구네 5구 야 5구 5구 두 뿌리다 오늘 이거 그러게 난 4구로 봤는데 야 아까 내가 그 군대에서 제대로 못 봤더니 아 5구야 5구 이렇게 또 아 5구만 아 기네 5구네 야 오늘 저 저 저 산신님께서 제대로 해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에 응 오랜만에 봤으니까 이거 한번 기운을 하나 한번 찍고 응 나도 이제 우리 아들 대대로 물려줘야지 사진 자아 셀카 찍는다고 응 대대로 물려줘야 돼 이거 자아 자아 음 음 빨리 찍어요 빨리 찍어요 됐어 아 한번 찍어줄까 네 사진 찍어줄까 아 됐어 됐어 아 찍어줄게 이러면 내가 엊그제 네 선생님한테 기대를 간절히 했더니만 그렇게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왔어 잠깐만 잠깐만 에이 그냥 하면 안되지 그래도 에이 내가 먹을 걸 드려야 돼 빵하고 배드밀 에이집일 커피 한잔 드시라고 커피 한잔 드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아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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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그게 뭐예요 이게 효자손 어디요? 효자손 효자손 천원짜리 사가지고 싹 싹 그렇지 이게 효자손 이렇게 잘라가지고 칼로 가서 만들었어 이거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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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이게 그걸로 캔다고? 아유 이걸로 아유 곱게는 훨씬 낫다니 원래 이걸 캐야 정살기고 넓게 파야 돼 넓게 아 분명히 많다 이기 네 조심해 응 그저 나무 뿌리에 참 다칠 수 있어요 뿌리가 아유 아유 한개 돌멩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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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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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유 효자손으로팚으면 흰장 파야 되겠누데 quê 갔으봐 жизни 빨리 가위라 가위가 있어요 가위가 전에 가 사용해야두기에 칼 아유 남은 뿌린데 이거? 남은 뿌린데 잘라있지? 잘라있지 그것도 잘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뿌리도 아니 뭐 찍히면 되겠어 자 그것도 뿌리 미이 안 갇히게 불이 안 갇히게 흙이 털어져요 불이 안 갇히게 흙이 털어져요 털어져 한번 잘라볼게 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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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졌어 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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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자 다 끝난 중이었지 응 끝난 중이었어 끝난 중이었어 끝난 중이었어 올라갔어 올라와대 올라왔어 올라왔어 야 크네 약통이 상당히 크죠? 약통 좋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거 놔두고 위에거 해보자 네 잘 묻어줘요 자 또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야지 잘 캐요 오늘 대박인데 자 저 갱이로 땅을 넓게 파주고 나뭇뿌리들은 전지 가위로 잘라내고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어따라 뺄까? 내두워요?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보여? 아직 깁들났어 지금 어 깁들났어요? 어디에 잠깐만 여기 나와있으니까 깁들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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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하고 여기 여기 조심하고 내가 지난번에 사시님한테 저거 하면서 절까지 해가면서 근데 그냥 마음으로 했는데 솔직히 앞으로는 진짜 진짜 착하게 살겁니다 진짜 늙게 살거에요 그 산삼 안 맞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 아니 저 올라올 때는 불이 괜찮다고 올라오니까 불이 아니라 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 했거든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기를 잘했어 이쪽이 풀이 없잖아 풀이 많지 않아 해가지고 풀 마름된 산삼이 있다가 또 햇빛을 못 봐서 죽어버려요 응 다시 알아 응 오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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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이 안 나온다 그쪽이잖아 그쪽이 안 나온다 잠깐만 네 잠깐만 화장실 이쪽은 나왔는데 이쪽은 나왔는데 이쪽은 나왔는데 꺼내야지 아이씨 아이씨 오우 잘 못한다 그건 나왔어 응 나왔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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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긴인데 네 길러야 돼 덮어야 돼 덮어야 돼 참 미가 상당히 기네 네 오우 안다치게 서두르지 마 서두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 덮아 덮아 비해를 덮아 이제 앉아서 덮어야 돼 돌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우 돌이 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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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잘 나왔어 야 크네 이거 참고 아 좋다 산삼 오구 때 물 자르네 이것도 그러게 이거 미가 잘 생겼네 이것도 잘 생겼네 미가 그러니까 뿌리기가 잘 빠졌어요 오늘 제가 발견한 오구 산삼을 직접 첼심하여 보겠습니다 오구 엄청 크네 오구 엄청 커 오구 자 오구 이렇게 해서 요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오구 두 뿌리 한 뿌리 자 사고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아 이것도 작업 들어갑니다 이제 모셔야지 모셔야지 근데 이것도 전론이 많네요 여기도 산대를 좀 잡아줘 네 산대를 좀 잡아줘 네 아 그것도 조심해야 돼 나무뿌리 걸리면 전제가 아니라 다 끊고 네 어 천천히 천천히 자 아 그것도 산만 아무리 좋아도 뿌리 닫히면 안되니까 네 그럼 자 이거 약전도 좋아 이거 야 이건 야 매도가 이거 야 이거 사면 오래 된 건데 이거 어 그래 오래 된 거야 이건 자 자 아 아 아 야 야 야 이거는 미정리가 끝나간다는 아니 이야 삶 좋다 이야 이 미정리도 끝나고 삶 재재존고 이거 으 진짜 좋아 오늘 대박이다 오늘 대박 이게 여기가 해발 한 천군이 넘쳐가마 이게 한 천백가량 지금 찍어봐야겠지만 그 정도 돼요 여기서 이런 삶이 나온다는게 고산에서 나온다는게 쉽지 않아요 그럼 네 오늘 뭐 아무튼 대박입니다 대박 아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은 안하고 솔직히 술은 안하는데 담배 끊겠습니다 내가 담배 끊고 우리 집 옆에서 우리 집 옆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신뢰님께 이거 오늘부로 담배 끊겠습니다 아니 내일부로 오늘 인근을 피해야 되니까 내일부로 담배 끊겠습니다 아 이거 저 지켜봅니다 담배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아 좋다 다리도 다리가 후두둑 떨려요 다리가 그냥 앞으로 침전을 하려면 요 효자손 효자손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효자손 효자손 요걸로 만들어가지고 꼭 요걸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그래야지만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애들 좋은 상담 계시려면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